10대 아들이 잠자던 아버지를 살해하려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군은 지난 4일 오전 6시 35분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인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잠을 자던 B씨의 이마 부위를 흉기로 내리치고 이후 잠에서 깬 B씨를 피해 방으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흉기로 B씨의 손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군은 범행 직후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학교를 자퇴한 상태로 이혼한 아버지 B씨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갖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았으나 경찰은 재범의 우려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군은 검찰에서 보강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